어제보다 뭔가 날씨가 더 좋아보여 오늘 구름이가 스티커드 껴있고 지금도 다 오는데 더더욱더 여기 골목 되게 예쁘다 왔습니다 귀여워 가몽스럭 아 이쁘어 가몽스럭 작은 것도 있네? 그러네 귀여워 에스프레스 좀 귀여워 야 저거는 이거 아니야 응 아니지 귀여워 계속 잡고 있네 진짜 귀여워 이거 그냥 키링저랑 그런거야? 동전지갑 같은 것도 쓰나봐 너무 귀여운데? 근데 이런 것도 엄청 멋돌아진다 대만스럽게 어 난 이렇게 대만이다 귀여워 귀여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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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계단 봐 어 한번 올라가볼까 음 네 음 으 으 음 음 둘이 똑똑 떨어져 세미언니 멋진 언니야 지리지 나는 대만족입니다 멋져 이건 본행은 아닌 것 같아 그냥 도시락하고 있네 언니 되네 살짝? 살짝 아예 안되진 않을 것 같아 지금 룩에도 너무 잘 어울리는데 여기 왜 방파놨어 나의 첫 이직 카드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탁 트여있어서 되게 좋다 되게 크다 목매고 밀리는 건가? 그런 것 같지? 아 좀 위로 큰 건가? 나 날씨 개명해들어 날씨 미쳤다 내가 한 번 더 내게 너무 귀여워 내게 너무 귀여워 내게 너무 귀여워 다음은 다음은 언제 이대로 왔어 그냥 한 번 이끌린 대로 이끌림대로 저거 너무 귀여워 오류인형 스투시 매장 예쁘다 그리고 이게 쑥쑥하네 와우 시원하라고 이렇게 해놓았나 봐 뭐라 해야 되지? 실속 있다고 그런가? 너무너무 귀여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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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이거 보다가 하나도 안 돼 불쌤 먹어보고도 없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 근데 아마 아 너야 맛있다 이런거 너무 귀여워 아니면 이쪽 파트 먹어 땜이야 이쪽 안쪽으로 칠리 알지? 그쪽으로 칠리 한번만 먹어도 돼? 응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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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아 아 근데 이게 밥 없네 어 없네 모모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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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브이로그다? 응 숨 쉬듯이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만 여기 여기다가 꺾어놓은 거에요 여기 여기에도 너무 좋다 볼이 다들 빨개서 귀여워 너무 더워 더워 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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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이 빵봉지도 예쁘게 나와 근데 이거 왠지 홈곰 브랜드 같지? 어 맞는거 와 너무 좋다 안 되는 거 너무 좋아 응 엄청 바삭한데? 미쳤지? 맛있어? 진짜 맛있어 와 이도 맛있어? 미 야 미미야? 왜 홈곰인 줄 알겠어 왜 두 개만 왔지 우리? 야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어? 호배 맛있어 대체 이 초보로가 미쳤어 엄청 바삭해 이 초보로가 미쳤어 엄청 바삭해 여기도 MVP 최고 와 소문을 bit 은행 와! 내경 되게 특이하게 생겼다! 잘나왔긴 한데? 좋네? 이거 그거 아니야? 약간 그냥 그런 거 아니야? 오일밤? 나피아 캔디크림이야? 마사지밥 좋은 거 있잖아. 근데 이거는 살짝 오일밤 따로 만들었어. 아디다스를 발견했습니다. 여기로 와보길 잘했는데 또 막 애매했을 거예요. 안에 플래그십 스토어가 아니어서. 전혀 없으세요? 위층에도 봐봐. 전혀 안 보겠네요. 볼껍네. 아 여기 너무 예쁘다. 저녁때니까 그 느낌이 달라. 어 완전. 날씨 너무 좋아. 근데 우리 다 색이 비슷비슷해서 되게 예쁘게 나와. 이거랑 이거랑 일단 이렇게 두 개 시킬 거고. 그러면 이 두 개 외에 한번 도전하고 싶은 거. 밥은 그냥 세 개 시킬 거고. 동심채도 맛있어. 나 동심채 좋아해. 동심채 세 개. 하나 더 시키자. 네 개 시키자. 밥을 엄청 꽉꽉 담아주시고. 밥을 엄청 꽉꽉 담아주시고. 여기가 더 싼데? 야시장만. 이거? 애플 망고. 왜냐면 이거 139였어 어제. 근데 저거 선생님이 잘 어울려. 응 진짜 잘 어울려. 어 그게 나. 아까 저거는 여기가 조금 좁을 거 같아 보였어. 진짜 그냥. 향이 좋네. 어. 너무 싸. 너무 싸. 근데 리뷰가 다 좋아. 그래? 봐봐 봐야지. 냐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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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A 세트가 90분이라고 했어. B 세트가. 여기 괜찮지. 이건 안 해. 나도. 아 이거 맨온이에요 어차피. 아 그러네. 너 뭐 휘 안 한다고 했지. 응. 쌤이. 뭐 하나. 뭐 하나. 뭐 하나. 지금. 멋지다. 저것 봐. 저거 거의 여왕명도 있지 않아? 네. 하나 더. 하나 더 갖고 오실게요. 따뜻한. 따뜻한 녀석이야. 너무 따뜻하고 좋네요. 스커피. 문화. 샤이. 제가. 뒷자로 다 와. 뒷자로 다 와. 뒷자로 다 왔어. 어디? 어? 어. 그러네. 저기랑 뭐가 뭘까? 여기. 어!! 오픈. 미쳤다. 엄청. 아 그럼. 링다를 불로. 너무 뜨거운데? 그러니까 우와 진짜 예쁘게 나와 미쳤다 맛있어? 잘 골랐어? 이제 나와 식겁 맛있어 맛있어 잘 나오고 있나요? 얼굴이 나오고 나요 영감이에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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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명이 된가? 택시 타? 택시 별로 안 비싸 대박 근데 택시 타고 가자 택시 타고 가자 이겨 개 좋아 우와 진짜 예뻐 이게 바다에 가러진 거 대박 버스 탈까? 택시 타고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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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가자 진짜 하하 과자 거짓말하지마 하하하 하하하 그 기피제조험 좀 주겠어 하하하 어 응 사람 많네 얘들아 사람 많아 어 그래 좀만 기다려 우리는 알아서 따라갈테니깐 걱정하지마 먼저 가 먼저 우린 하들 신경쓰지마 지금 우린 아 언니 좀 쉬어 이제 평수니까 괜찮아 좋네요 이제야 좀 괜찮아졌어 근데 여기를 천천히 걸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지금 저희 이러다 가랭 찢어지겠어요 수자님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의 셀럽을 책임져드릴게요 뭐를 책임져 준다고요? 혼자예요 여기 컨디션 맞춰주셔야 돼요 홍이는 좀 하드한 트레이닝 할게요 아니 저는 여기서 중립을 지킬게요 왜냐면 여기도 잠깐 알지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어주는 역할을 내가 할게 갈게 좋다 이런거 맹눈으로도 한번 봐야돼 눈이 좋아져 와 눈 예쁘다 치료 좋아진다고 계속 야 진짜 이거로만 기대 안했지 대박 네네 맞아 상상좋다 하지 못했지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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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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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닷물인데 갇혀있으니까 애들이 없을 줄 알았어요. 안 빨아들여진 것 같아. 혹시 얼음이 될 때? 내가 잡고 있을까? 왜 버블티 사이즈를 배치해놨어? 아 이게 뚜껑이 이딴 식으로 돼 있어서 그런가 봐. 이거 내가 들고 있어. 그냥 먹어봐. 주시쿠처랑 먹어. 이거 그냥 여기다가 깨물걸. 괜찮아? 내가 이걸 한 번 했는데? 먹어. 근데 진짜 요구르트 쓰였어. 맛있다. 개존맛탱. 개존맛탱. 먹어봐. 열었을려나? 우리 진짜 제발 드려보내줘. 깜빡하네. 어? 아니야. 근데 밑에는 또. 또 밝아. 밝아. 근데 많이 걸음 같긴 하겠다. 저희는 야시장에 갑니다. 저희는 야시장에 갑니다. 나오겠어? 아니야. 소잰 나오겠어? 오케이. 최대한 갈래. 다른 데는 이러고. 거의 이게 다음인 것 같긴 한데. 어? 밀크샤도 옆에 있는데? 대박. 미쳤다. 미쳤다. 우리 동네. 미쳤다. 받은 거 아니겠지? 열심히 하다. 여기도 있다. 땡큐. 맛있어. 맛있어. 이거 봐야지. 맞아. 세 개가 거의 한 잔 가시네. 최고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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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요. 여기 이름이 뭐라고? 난지 찬다. 난지 찬다. 난지 찬다. 난지 찬다. 난지 찬다. 찐찐. 찐찐. 여기 맞다. 대박. 우와. 부자채. 얘들아. 어? 내가 여기 몇 년 전에 왔는데 난 안 왔는데 똑같아? 입구에 저 만두가 아직도 있다. 아 먹어야지. 사자. 사자.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나올 때 하자 이따가. 나올 때? 진짜 맛있어. 이거는 좀 더. 우와. 이거 여기서 이딴 하면 되겠어. 우와. 이렇게 하고 저거. 저거 하면 되겠다. 저런 건 그냥 지금 사까? 어? 아니. 이렇게? 응. 나 또 딴 데는 있을 수도 있어. 여긴 크니까. 몰라. 놀래. 여기가 훨씬 많아. 근데 석다 한 개만 사도 돼? 어? 석다 한 개만 사도 돼? 석다 한 개만 사도 돼? 어 석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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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지금 살 거야? 석가? 중고고? 우와. 이거 진짜 커. 대박. 이따 봐. 이따 봐. 그럼 다른 데 쭉 더 봐. 일단 더 봐. 여기도 민트야. 우와. 여기가 더 탐스러워. 여기다. 야 여기다. 얘 위니도 있네. 야 여기다. 여기서 사자. 어. 지금 사버려? 사버려? 사버려. 어. 세계? 세계산. 빅사이즈 3개? 빅사이즈 3개. 오. 여기 맛있겠어요. 다행이다. 여긴 찐이다. 네. 그래도 여전히 아쉬워봐. 그래도 여전히 아쉬워봐. 어. 원하는 거예요? 어. 그 찐으로. 여기에서. 여기에서. 지파이다. 하다. 사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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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냐오. 한 마마? 한 마마. 한 마마. 어. 원. 원하는. 너무너무. 우와. 오. 맛있다. 닉컨. 고통. 와. 맛있다. 북就到다. 아르는게. 맛있으면 두 사람. 몇 개의 사갈 것 같아? 총. 여덟 개 사가셨어. 몇개. 나 한 번 어차피 뜨거울 것 같아. 나도 먹어. 먹어봐, 먹어봐. 아 이게 너무 뜨겁겠다. 기름이 많고. 이쪽 겉에 먹봐. 맛있어? 달라? 네가 그 전에 먹었다가 달라?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근데 매운 거 해도 맛있을 것 같아. 아 근데 매운 거 좀 뿌려달라고. 근데 섞다 맛있네. 섞다 맛있어? 나도 저 빨간색 구워본 처음 봤어. 어 나도. 아 서비스 해주셨어. 아 서비스 해주셨어. 아 서비스 해주셨어. 감사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5배? 5배? 감사합니다. 이거 당나귀 아니야? 이거 당나귀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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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이거 뭘로 할 거야? 두 개 하자 두 개. 오리지널 하나 하나. 마늘? 마늘? 아 소금이. 아니야. 그러면 소금이랑. 막 애운맛? 애운맛 하나. 애운맛 하나. 마늘은 너무 많아. 오 Beer and spicy one, one. sousをдоров ar as to spicy one. 야 그래도 살 거 해. 야 그래서 살 것 masculine. 3개 사다. 3개 사다. 그럼 하나는 마늘로? 응. 아 원 갈비. 어. 아 맞아요. 다 띄는 거. 다 띄는 거 같아. 맛있어 보여. 근데 이거 개맛 reversed button. 카레도 좀 맛있을 것 같긴 했는데 어? 타라하나? 타라하나? 아냐아냐, 아냐, 좋아. 먹이 주머니에 마늘 냄새가 장난 아니고요, 여러분. 소개 한 번 해주세요. 일단은 야시장 언박싱. 이게 지금 너무 기대되는 소세지고요. 그리고 저희가 대만 소세지 좀 여러 개 샀어요. 근데 맨 처음 산 소세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핫도그집에서 산 건데 그리고 스티끼 라이스도 같이. 근데 냄새가 나쁘지 않고. 그리고 나의 파인애플 버전. 그리고 이거 너무 기대돼요. 닭날개. 아, 너무 기대돼. 닭날개 튀김. 그리고 지파이. 아까 살짝 먹었는데 아, 맛돌이였어요. 아, 너무 맛돌이였어요. 이건 숯불구이 지파이. 맞아, 맞아. 이건 좀 흔하지 않아. 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랄 놓자. 이게 만두가 미슐랭 선정된 이거. 이거 맞고 있더라? 진짜 맛있을 거예요. 이렇게 저어 있고 과일을 좀 빼놓고 과일은 나중에 과일은 과일은 수분이 조금 먹고 싶을지 이거 조금만 소개시켜 주세요. 아, 이거 소개해야지. 빨간 파파이어. 아, 파파이어. 아, 구와봐. 빨간 구와봐. 아, 구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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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처음에 수분인 줄 알았는데 빨간 구와봐요. 꾸준 이거. 제가 맛있을 것 같아. 그리고요? 그리고 석가. 석가. 아, 석가 맛있었다. 약간 맛 닿는데 이것도 좀 늦게 먹을까? 맛있어. 아, 저거. 저거. 아, 당나게. 이거 진짜 좀 기대되는데. 아, 우선 흑은 어제부터 마셔봐요. 콩콩한데 되는데 1도 없는 석가야. 근데 약간 그냥. 근데 단박도 없어. 맛이, 맛이 많이 들진 않아. 응. 근데 파인애플을 이렇게 밑으로 주셨어. 파인애플이 맛있어. 와, 잘 먹겠습니다. 얘들아 윤기를 봐. 대만 소세지 먹는 법. 소세지에 마늘을 올려서 먹어줍니다. 근데 그 딱 마늘을 까서 나 왜 안 잡혀? 근접 자식. 노른자. 미쳤다. 미쳤지? 어때? 그냥 소세지 시키면 밥 넣은 맛이야. 너무도 정확한 맛. 근데 역시나 밥에서 그 약간 상신유? 상신유 맛이다. 응. 근데 맛있어. 맛있어. 너무ió. 너무너무 triple였습니다. 난 다같은 게 하루도 tienes